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강원대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의 중재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요. 의대 정원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.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의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이 확대된 대학에서는 희망에 따라 증원된 인원의 50% 이상, 100% 이내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. 어제 강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6개 국립대 총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그동안 고집하던 2천 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서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과 내년도 대입 혼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모집인원은 이달 말까지 이제 대학이 결정하면 됩니다. 도내 대학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. 한림대는 다음 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통해 증원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가톨릭 관동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도의 경우 의대 정원이 기존 267명에서 432명으로 165명 확대됐지만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정점에 있던 2천 명 증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이번 의료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.